페드레프스키 책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중에 세 곡 첫번째는 Minuet, Saraband, In the style of Scalati 그 중에 Minuet 인데요 이 페드레프스키, Minuet, In G는 쓰자마자 너무너무 유명해져 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이분의 중요한 다른 피아노 곡들, Symphony, Opera를 제키고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답니다 이 페드레프스키, Minuet, In G는 쓰자마자 너무너무 유명해졌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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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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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